누군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빛을 잃어버리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라이터로 태우면서 가요. 도와 뭐 도와달라며 알았어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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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타타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두르면 안 돼 니가 아니면 안 돼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뭐지 왼쪽을 펼쳐보라는데 좋아 여기 여기 도덕 포인트 하나 자 이거 필요하겠지 자 이거 필요하겠지 아 좋아 이거 들고가자 자 엘리베이터를 이건 타기만 해도 하나 없고 셀프 이따나 그랬나 멈 이따 내가 뭐지 왜 펭 이게 저 참 도와 왜 일어났어? 이거 보호자, 뭐지? черт! 자, 가자! 들으시나요? черт! 중지 뭐야 오진 좋아 전등으로 얘들을 잘 태워야돼 주면 구독 포인트를 하나 준다고 하네요 그렇지 바로바로 엘리베이터를 탄 동안 후레쉬를 꺼두면 구독 포인트가 안오른데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재빨리 그렇지 바로 공격하면은 어 이렇게 또 도덕 포인트 도이트를 넣고 거미를 냅두면 또 또 떨어진대요 여긴 이제 더 없는거 같은데 잠깐만 알았어 빨리 가자 소리가 불안하다 가까이 붙어있으면 다시 천지 응 아르바이트 일단 아야 보이시고 깨드리러쥐 나만 아스갓이 잊지 다다다다 자 자아 뭐 장대 높이뛰기라도 할라고? 세상에 이제 내 차례요? 너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거지같구나 그래 가자 땡 어 노 잡아 으란샥 아악 역시 파벨 아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얻어야 돼 장전하지 말고 자 메트로 터널과 역은 오래전에 모스크바의 지하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파벨 파벨 파벨씨 파벨씨 파벨 이렇게 이런 고난들을 얻으면서 난 그루봉을 잃은 슬픔을 치유해가고 있었다 그루봉씨 이게 당시를 잃을 때가 된거 같아 자 빨리 뛰어 비굼도다 그래 이제 르봉씨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파벨로 갈아타겠어 르봉씨 르봉씨 평생 잊지 않을게 그래 여기서 가까이 붙어있는거 아니야 그래 르봉씨 비명이 간 르봉씨보다 괜찮은 남자야 좋아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아니 내가 놀라울정도로 내가 예전에 내 게임실력이 는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 궁기를 봐도 그러니까 모랄포인트 그런걸 봐도 전혀 못했었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거의 리트라이 몇번 없이 무난하게 진행을 하다니 놀랍군 알았어 알았어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전등을 키라 이거지 잠겼냐? 좋았어 이쪽으로 가야겠고 자 파벨은 나처럼 정원 부근에서 포로로 붙잡혔다 그래 파벨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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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어서 어딨어 어딨어 자 빛 빛 빛 빛 빛 마법관 빛나리 자 충전 죽어라 좀 도망가는거 봐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 되시는군 어이구 탄보석 이게 레스트 라이트는 거의 탄지한 없지 약간 그런느낌인데 나와 아주 꽉꽉 꼭꼭 들어차어 아이템이 이거 아니야? 이거 움직이는거 그렇지 발전길이가 봤자 이거 밖에 없으니까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점프 점프 휴 가자 일봉씨 돌아왔어 나 나 잘했죠? 첫번째 도망가는 침대는 정말 잘 모르겠다 자, 메트로에서 살게 된 이후로 난 지상에 몇 번밖에 올라간 적이 없다 그렇단다 자, 탐 보고 가고 자, 광동장 이게 이건 제껍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니, 부서진거 주다니 잠깐, 잠깐 방언이, 방언 확실히 좋아졌다 오리지널 보다 물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첫번째 도덕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네요 여기 온거야? 자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어? 여기 아니야? 주게잉 진짜 주게잉 설마 이 아닌가? 그래 왼쪽 하수구라고만 돼있어가지고 여긴갑다 그런 느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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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정화통 총열을 좀 길게 한게 이게 아마 명중률이 높아질거야 이거 단계 확장 소음기가 아니죠 이게 확장총열이죠 알았어 어딨어 아니 르봉씨래 나도 모르게 아직 르봉씨를 잊지 못한건가 어딨어 야 어딨어 파벨 파벨 아 여깄구나 파벨 어우 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간다 자 이쪽으로 간다 자 이쪽으로 간다 자 방독면 좋지 새걸로 교체했어 그래 역시 신빙이지 골듬씨 네 해결제 이른바 정치 잠겨있는거고 피? 웬 피? 무슨 피일까? 무슨 피 시미야 아이 어쨌든 아이템 시미야 이제 이건 제껍니다 맘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앜 아앜 아앜 읏 잉 후후 어후 어후 좋아 착권을 얻었어 더블 배럴 쟤또 없지?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보자 어? 잠깐만 나 하나 놓친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맞나? 이거랑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말고 어? 파벨 미안 나 돌아갔다올게 어? 뭐야? 아 워치맨 물이 가만있을때 가만있는데 이거 그리고 잠깐 여기 이걸꺼야 이거 그렇지 이거 저 얻었어 다 얻었어 됐어 야! 파벨! 파벨! 가지마! 어 좋은거 있었어 좋은거 있었는데 잠깐 가지마 아직 나 버리고 가지마아 너도 부르봉처럼 나 버릴거야 좋아 녹친거 다 아까 아 근데 여기 나오면은 아까 워치매물이 그니까 짓대드 엄청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거 봐야되는데 아쉽다 못봤어 그것도 약간 연출인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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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여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리고 워치매물이 아까 거기 그 워치맨들 지나갈 때 거기다 총 쏘면 어 그럼 또 그 도독포인트 떨어져요 아 뒷빼고는 최상호수 자 비행기에서 환영을 다 보면 어 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는 것도 뭐지 비행기의 기억인가 안살아있는데 오케이 하나 더 더 아 어 지금다 몇개나 모았을까 어어 비행기의 기억입니다 아... 이거 피해가는 도중에 이거 EMP가 접쳐가지고 떨어진건가? 그런거 같은데? 그렇지 흐흐흐흐흐 심상해 안돼! 죽고 싶지않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아니라 핵떨어지면 EMP가 zap 자자자자 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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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 씌워주고 정신 차려 어우 눈 썼어 그래 부르봉까지 부르봉이 이어서 너까지 이를 순 없어 파벨 자 붉은제국은 메트로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국가 중 하나이며 어쩌라고 자 그리고 이걸 살려주고 나서 아니 자꾸 부르봉이라고 하는데 파벨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경청하면 또 플러스완 뭐여 들었는데 왜 안올라가지 아 올라갔다 좋아 이걸 어떻게 잡아 파벨 씹네 난 그냥 여기 있을게 파벨 씹네 아 파벨 씹네 파벨 씹네 파벨 씹네 오우 군됨 어 sunscreen 군대에 그 나타났을 때 바라압 Jade 떨려진거 본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정도 이런 소리 아니었던 거 같은데 상자 열어야돼? 열..열리는거에요 솔직히? 어 열리네 땡에 사자파자파배 어 어 어어 어어 몇마리가 오는겨 어우 파벨 잘잡아 근데 왜 날 먼저 때리냐고 어휴 몇마리야 이거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작권탄이나 기타탄들을 모아놨기때문에 쉽게 죽지않아 그래 달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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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는거야 뭐가 귀순거려 파워아머야? 뭐라도 아니고 야 너 여기있는거 알아 이마 아 그니까 빨리 이동하라구 어휴 깜짝이야 핫 저 이벤트가 에앗 안일어나 안되요오오오오 또 이 ד Haz 또 celery 쪄어 들려 또 이 Yout이 시작 다르기 여기가 거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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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빨리 문으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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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방가 이 마시지 자, 그곳자 자, 여기는 그 전설의 10분 30초를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곳이다 그래, 도덕포인트는 왕창 볼 수 있지만 즐겁지 않아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거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가족인가? 자막도 안나오고 말이야 이거 맞는거 같은데? 얘들 말 끝까지 들으면 안우르니?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아저씨?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 왜 이렇게 울고만있어?